어차피 그렇게 사셨나요 아버지 있어야 나 깨달아 너무 아마 몸을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분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진작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 습띵불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려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하나 이 바르나 이 달은 아빠보다 잘할테니 학교 외에 학원과의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알수록 사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 하지만 그 나한 사람의 등산에 외로워도 간다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젠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하면 눈물이 거위고 아이들은 바뻐보이고 아이고 사책이나 가야겠어 여보 함께 가주시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 가요 too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.